소야, 목욕 시켜줄게. 자, 목욕하자. 아이고, 더러워. 발 좀 봐, 이거 봐. 아이고, 시커메. 에이. 자, 어우,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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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아이고, 잠시만 기다려. 아이고, 뜨거워, 뜨거워. 아, 따뜻하다. 옛날에는 여기 세 마리 다 들어갔는데, 대중소는 다 들어갔는데, 너 하나만 들어가도 꽉 찬다, 야. 먼저 보냈어 그러면, 아이고, 룰라입니다. 아이고,avour거워. 아이고, 대박이다, 야. 으아! 왜 이렇게 덩치게 좋으셨어?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발에서 구정물 나오는 거 봐. 왜 이렇게 무거워? 아, 시원하다. 무거워. 왜 이렇게 무거워? 몸 팔아봐. 탁탁탁탁. 하나, 둘, 셋. 그렇지? 어우, 좋아. 아주 잘했어. 아이고. 그렇지? 틀어! 옳지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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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누구 할래? 누구? 목욕할 사람? 목욕할 사람? 다 싫어? 너? 넌? 목욕이야, 목욕. 목욕. 어? 목욕이라고 목욕합니다. 그래, 그래. 알았어. 너는 하지 마. 너 몇 킬로야? 14킬로 육박하는 거 같은데? 응? 애야. 어디 봐. 들어가자. 덩치 전부. 옛날에는 이게 세 마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했는데 꽃이 아닌 말이야. 5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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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사람이 목욕비 내고 대중탕 목욕비 내고 몸 세신 한 번 미는 것보다 더 비싸라는 얘기야. 6,000원. 6,000원. 야, 암마. 스포츠 암마까지 받겠다, 야. 어? 그러니 이게 한 마리 면은 내가 집에서 쉽게 시킬 텐데 여기 앉아서 하는 것 밖에 없어. 허리 아파서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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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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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어디 가자. 배야. 필요 필요도 안 참여야 되겠다, 야. 아우, 이게 소화하고 또 달라. 배하고 소화하고 덩치 차이가 어마어마해. 응? 형제 맞아? 물이 안 빠져. 이리 와. 물이 안 빠져. 이만 있어봐. 오우, 이거 봐. 털 좀 봐. 야, 이거 봐. 목욕만 했을 뿐인데 털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하수구가 막히네. 응? 배수가 안 돼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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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얻어놔. 이거 봐. 어후. 그러다니. 멍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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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. 멍청. 작으니까 빠르게 몸을 씻겨주고 또 빠르게 말려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덩치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몸을 씻어줘야 되고 또 생각보다 오랜 시간 몸을 말려줘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달라진 거죠 자, 너는 여기서 하자 아,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리와, 중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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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아 일로와! 이쪽으로 와! 왜 이리 와? 날씨가 TOMORR SOM Alberto 그러고 or 너도 하자 됐다 이 수건으로 씻어줘 아이고 머리야 허리 꺼려진다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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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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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태어난 지 한 4개월 5개월 됐을 때는 3마리를 끌어도 아주 귀엽기만 했죠. 그랬는데 한 8개월 9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셋이 함께 끌면 좋지는 못해요. 끄는 힘이 대단합니다. 저도 이렇게 세울 때 이 무릎에 관절에 근육에 무리가 갈 정도니까요. 감사합니다. 자, 대중소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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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움직인다, 움직인다! 가자! 우와, 움직인다, 움직인다! 가자! 야, 진짜 빠르다 야, 이리 와, 이리 와 다시 가자, 올라가자 자, 이리 와 올라가자, 이리 와 가자! 가자! 야, 이게 일감도 아니구나 응? 차도 끌겠다 차를 한 번 해보자 도전! 도전! 가자! 가자, 이리 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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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자, 이리 와,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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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힘내라, 힘내라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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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쿠 힘내란다 아이쿠 오오, 왜 이렇게 잘 뛰어 이제 못 쫓아다니겠어 강아지를 3마리 키운다는 것 종을 막라해서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일을 훨씬 넘어섭니다 반려견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이게 허락허락한 일이 아닙니다 이리 와 엎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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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안 되자 여기 있어봐 우와 발 이거 봐 이게 길면 미끄러지면 관절에 무리가 가요 여기도 허어어졌네 이거 봐 자르자 오우 시원하다 오우 이거 봐 응대 괜찮아 오우 많이 나온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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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도 잘한다 이제 거의 선수도 없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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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보자 먼지 보자 어쩌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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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안 미끄러지겠지 응 걸어봐 옳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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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미끄러워 옳지 옳지 이거 왜 베개 해 이렇게 옳지 이쁘다 어이구 이쁘네 어이구 이쁘네 네가 제일 많이 자랐어 어이구 이거 봐 그냥 너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야 짜증내지 마 봐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아 아아 기다려 x4 기다려 x3 기다려 기다려 봐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어휴 수고했어 어휴 잘했네 어휴 소야 어휴 어 그렇게 싫었어? 수고했어 아 예쁘다 어휴 잘했어 어휴 자 귀 청소하자 대야 아이고 귀 청소하자 이리 와봐 너 이거 안 하면 몸에서 냄새나 이리 와봐 오우 시원하다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오우 시원해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그치? 어휴 됐어 어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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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깨끗하네 아휴 아휴 발이 아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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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 след 대야 이쁘게 하자 네가 털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근데 털 관리만 잘하면 니가 짱이야. 원래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간단하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만 내가 잡아줄게. 아, 이쁘다. 이뻐, 이뻐. 봐봐. 대박이야, 이거 봐봐. 이뻐. 봤지? 마음에 안 드나봐. 스팸이 저기 왔느 ax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